안녕하세요. 미래의 새증권입니다. 이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작성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10편 핀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은 후 본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페이로 결제를 한 후 직장 동료에게 카카오톡의 n분의 1 정산하기 기능을 통해 비용을 청구한다. 퇴근 길에는 지하철 안에서 평소 관심있게 보던 영화감독이 제작하는 단편영화의 텀블벅을 통해 10만원을 펀딩한다. 예시로 언급한 일상은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거래 중에 금융회사를 통해서 처리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요. 모두 IT업체들을 통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들을 핀테크 업체라고 부릅니다. 핀테크는 금융인 하이렌스와 기술인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며 정확하게는 금융과 IT가 결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핀테크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태동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발전인데요. 빠르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해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 등의 기초적인 핀테크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도약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 모바일 결제 시장이 팽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최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IT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이죠. 이 시기까지의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모바일, SN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업체들의 핀테크를 그 이전의 전통적 핀테크와 구분해 신흥 핀테크 혹은 테크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테크핀은 이베이나 애플 등의 IT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지급결제 기능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 결과 이베이의 페이팔은 세계 최대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큰 방향은 비슷했지만 기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IT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을 압도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은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조사 회사인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2019년에 1,112억 달러, 2025년에 1,918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3,25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핀테크 서비스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간편결제는 계좌정보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등에 등록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 또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비밀번호 또는 지문, 홍채, 얼굴과 같은 바이오 인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요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기술로는 QR코드, 근거리 무선통신, 마그네틱 보안전송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2010년 데이후 결제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점차 확산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페이, 애플 페이 등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페이팔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회사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신용카드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80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계좌 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으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은 자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개사업자 없이도 지급 결제가 가능하게 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간편한 거래로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핀테크로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을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 구조는 크게 직접 중개형과 간접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중개형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차입자와 대부자 간 자금 융통의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구조입니다. 간접 중개형은 은행 또는 대부업자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 융통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연계 금융회사의 대출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합니다. 직접 중개형과 간접 중개형 모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신용 위험 또는 부도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접 중개형은 영국의 조파, 펀딩서클, 레이트세터, 랜드인베스트, 미국의 소파의 중국의 주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진행 절차는 먼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 정보를 직접 심사해 차입자의 신용 등급과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출 조건이 결정되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기한을 두고 대부자를 모집하며 대부자가 자금을 대여할 차입자를 선택하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대출을 승인해 실행합니다. 간접 중개형은 랜딩클럽, 프로스포, 온덱, 아반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들이 채택한 대출 중개 구조입니다. 직접 중개형과 같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직접 대출 정보를 심사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간접 중개형은 직접 중개형과 달리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중개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아닌 연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요건에 맞춰 차입자의 신청 정보를 심사해 신용 등급과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출 조건이 결정되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에 대출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증권에 대한 투자 청약을 받아 대출을 승인하고 연계 금융회사의 대출 실행을 요청합니다. 연계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대출 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미국에서는 원리금상환 조건부 채무증서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리금 수치권 증서라고 부릅니다. 투자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핀테크는 로브어드바이저입니다. 로브어드바이저는 투자 자산을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자동화된 자산관리 도구입니다. 로브어드바이저는 사람보다 시장 상황의 변화를 더 빠르게 인식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로브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관리가 사람에 의한 자산관리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투자자문형 로브어드바이저가 대부분이어서 사람과 로브어드바이저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문형 로브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투자 자산의 리밸런싱을 추천하더라도 이를 고객이 따르지 않으면 그 투자 성과를 로브어드바이저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투자일 임형 로브어드바이저는 사람과 로브어드바이저의 투자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투자일 임형 중 자산배분 로브어드바이저가 지배적인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투자자문형 로브어드바이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9년 3월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투자일 임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투자일 임 계약의 경우 대면 설명의무 규제로 사실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 막혀 있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2018년 6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대면 설명의무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연계된 핀테크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인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 데이터의 통합 조회입니다. 고객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전산망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고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현황을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입출금 계좌의 잔액, B카드사에 지불해야 할 결제대금, C증권사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자금을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수수료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A은행 입출금 계좌의 잔액이 미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증권 계좌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환매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의사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여유자금이 입출금 계좌 또는 낮은 금리의 계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험과 결합한 핀테크를 인슈어테크라 합니다. 이는 상품개발,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 업무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결합해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의 주요 분야는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자산관리, 디지털 뱅킹 등인데 인슈어테크가 전체 투자의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인사이츠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2년 3억 4,700만 달러에서 2018년 39억 5,3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면서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영국, 중국 등 다른 국가의 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근래 알리바바, 바이두 등 대표적인 인터넷,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도 핀테크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정보가 담긴 블록체인, 즉 파일이 각각의 네트워크 참가자들에 의해 분산되어 저장, 관리되기 때문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불립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방법과 증명작업 참여 권한에 따라 공개형, 비공개형, 헌소시험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으로 중앙기관 없이 개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비공개형 블록체인은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며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 기관에 권한이 부여되어 규칙 변경, 기록된 정보의 수정 등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비상장 주식거래 스플랫폼인 링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비공개형 블록체인이 결합된 형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미리 선정된 참여자에 의해 제어됩니다. 정해진 숫자의 참여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각 참여자의 동의로 거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정 대상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델이에 해당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회사의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창업기업이나 영화, 공연 등 컨텐츠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 대출 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보상 방식에 따라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부형은 보상 없이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기부할 목적으로 진행하며 펀딩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 서비스 등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기존 투자 방식과 유사하며 제도권 금융 및 엔젤 투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로 적합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P2P 대출이라고 불리며 크라우드 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말 그대로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개입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핀테크를 논의할 때 크라우드 펀딩과 별개로 P2P 금융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중심으로 창업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가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보다 정교한 보안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핀테크 기술로 생체 인증을 둘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스마트폰 산업인데요. 애플이 2013년 지문인식을 적용하면서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체 인증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최초로 지문인증을 채택한 애플은 아이폰X부터는 지문인식을 없애고 안변인식을 도입했고 삼성전자는 지문, 홍채, 얼굴인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의 주요 방식으로는 안변인식, 지문인식, 홍채, 망막인식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생체 인증 기능을 탑재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중심이 되면서 기기 보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보다 정교한 인증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기반, 핀테크, 헬스케어,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 등에서도 신종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기술로 생체 인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시압 및 공공서비스에서도 그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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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